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의 팀플로라 프로골퍼 정서빈입니다. 제가 오늘 쇼퍼팅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.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쇼퍼팅을 할 때 볼을 치면서 고개를 빨리 들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미스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. 이렇게 미스로 계속 이어지게 되다 보면 쇼퍼팅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커지실 겁니다. 제가 오늘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연습 드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렇게 홀과 볼 사이에 테이프를 이렇게 하나 붙여 놓으시고요. 스트로크를 해주는 건데요. 이 홀로 볼을 보낸다는 생각보다 이 테이프 위로만 볼을 보내준다고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고개를 빨리 드는 경우도 줄어들고 또 쇼퍼팅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